1장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의 기초 단백질은 생명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로 생명체의 모든 세포와 생명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생물학의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는 단백질은 어떻게 그토록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지게 되었는가입니다. 2장에서는 단백질의 기본 구조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들이 어떻게 다양한 생물학적 기능을 수행하는지 탐구합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기본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들이 연결되어 긴 사슬을 이루고 이 사슬이 특정한 방식으로 접히면서 특정한 3차원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단백질의 구조는 4가지 수준으로 분류됩니다. 1차 구조 아미노산의 순서, 2차 구조 알파 헬릭스나 베타 시트 같은 지역적 구조, 3차 구조 전체적인 3차원 구조, 그리고 4차 구조 여러 개의 단백질이 결합한 복합체, 각 단백질의 독특한 구조는 그 기능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단백질의 기능은 그 구조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단백질이 올바르게 접히지 않으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며, 이는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병은 잘못 접힌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어 발생합니다. 단백질의 올바른 접힘은 생명과학에서 중대한 연구 주제로, 접힘 과정을 이해하려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은 생명체 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효소는 생화학 반응의 총매로서 작용하며, 구조 단백질은 세포와 조직의 구조적 틀을 제공합니다. 운반 단백질은 몸 전체에 중요한 분자를 운반하고, 수용체 단백질은 세포 신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도 면역 단백질, 운동 단백질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단백질은 생명의 다양한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생명과학의 발전은 단백질의 복잡한 구조와 기능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앞으로의 연구는 단백질이 어떻게 다양한 생명현상에 관여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어떻게 질병치료와 건강개선에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단백질의 복잡한 세계를 탐험하고, 생명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 단백질 단백질 상호작용과 복잡한 생물학적 경로 단백질은 생명의 기본 단위로서 그들의 상호작용은 생명현상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단백질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은 세포 내에서의 다양한 생물학적 과정을 촉진하고 조절합니다. 2장에서는 이러한 상호작용이 어떻게 세포의 기능을 결정하고, 생명체의 건강과 질병 상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합니다. 단백질 단백질 상호작용은 특정 구조적 도메인이나 모티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강도와 특이성이 다양하며, 단기적인 상호작용부터 긴밀한 결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효소와 극히질, 수용체와 리간드, 항체와 항원 간의 상호작용은 생명현상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냅니다. 세포 내 신호 전달은 주로 단백질 단백질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세포가 외부 신호를 감지하고 이에 반응하여 적절한 생물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성장인자 수용체는 외부에서 오는 신호를 내부로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세포의 성장, 분화, 사멸과 같은 중요한 과정을 조절합니다. 단백질 상호작용은 또한 세포의 대사 과정을 조절합니다. 효소와 조효소, 억제제와 활성제 간의 상호작용은 대사 경로를 조절하며 이는 에너지 생산, 분자 합성 및 분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과정에서의 이상은 대사장애나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백질 상호작용의 이상은 다양한 질병 상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병에서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간의 비정상적인 상호작용이 뇌뇌 플라크 형성을 초래합니다. 암에서는 성장인자 수용체의 과활성화로 인해 비정상적인 세포 성장과 분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단백질 단백질 상호작용은 생명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수용체의 상호작용은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질병의 발생 및 치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생명과학, 특히 분자생물학과 생화학의 중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3장 단백질과 질병 분자적 원인과 치료 전략 생명과학의 핵심 요소인 단백질은 생명의 다양한 현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중에서도 질병과의 관계는 특히 주목할 만한 분야입니다. 2장에서는 단백질이 어떻게 질병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며, 이를 기반으로 한 현대의학의 치료 전략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지 탐구하고자 합니다. 단백질의 이상은 세포 기능의 교란으로 이어지며, 이는 다양한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병은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축적에 의해 발생하며, 이는 신경세포의 손상과 기능 저하를 초래합니다. 유사하게, 낭포성 섬유증은 CFTR 단백질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점액의 비정상적인 분비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합니다. 이렇게 질병과 연관된 단백질의 이해는 새로운 치료 전략의 개발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모노클로널 항체, 작은 분자 억제제, 그리고 RNA 간섭 기술 등은 특정 단백질을 대상으로 하여, 그 기능을 조절하거나 변형시킴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분자 수준에서의 질병 이해는 또한 개인 맞춤형 의학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개별 환자의 유전적 프로필과 단백질 발현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암과 같은 복잡한 질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단백질과 관련된 질병 연구는 생명과학과 의학의 교차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다룬 내용은 단백질의 이상이 질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현대의학의 치료 전략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4장 단백질공학과 바이오테크놀로지 단백질공학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기술은 생명체가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단백질을 개선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가진 단백질을 설계함으로써 의학, 농업, 환경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유전자 제조합 기술의 발전은 단백질공학의 핵심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과학자들은 특정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다른 생물체에 삽입함으로써 필요한 단백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슐린과 같은 중요한 호르몬은 이제 대장균과 같은 박테리아를 사용하여 대규모로 생산됩니다. 이러한 발전은 단백질공학이 현대의약품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또한 단백질 설계는 생명공학의 또 다른 중요한 영역입니다. 과학자들은 특정한 환경조건에 맞게 단백질을 맞춤 설계할 수 있으며 더 이를 통해 더 효율적인 효소, 더 강력한 약물 또는 더 내구성 있는 산업용 총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단백질은 특정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 정밀의약품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단백질공학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미래를 주도할 핵심 기술입니다. 최신 연구는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을 활용하여 단백질 구조와 기능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단백질 설계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분야로서 향후 몇 년 동안 더욱 혁신적인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단백질공학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혁명을 주도하는 핵심 분야로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유전자 제조합 기술의 발전, 단백질 설계의 혁신, 그리고 인공지능과의 통합은 이 분야가 앞으로 몇 년 심지어 몇십 년 동안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흥미로운 전망을 가능하게 합니다. 5장 단백질 연구의 미래 세계의 생명과학 연구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연구 분야는 최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경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는 신흥기술들과 이들이 단백질 연구에 가져오는 새로운 방향에 대해 탐구하고자 합니다. 그 중 크리스퍼 카스나인 기술은 생명과학 분야의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유전자의 정밀한 편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단백질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질병과 관련된 특정 단백질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차단함으로써 새로운 치료법 개발의 근본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일 분자 분석 기술의 발전은 단백질 연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연구자들은 하나의 단백질, 분자의 동작과 상호작용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백질의 동적인 성질과 기능적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AI는 단백질 구조 예측 및 설계 분야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AI 기반 알고리즘은 복잡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고 새로운 기능을 가진 단백질을 설계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효소 설계, 치료제 개발, 그리고 생물학적 시스템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백질 연구는 이제 단순한 생화학적 접근을 넘어서 분자 생물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단일 분자 분석,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은 단백질의 복잡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치료법과 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들이 생명과학의 미래에 어떤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생명이 발현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단백질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고 암과 같은 질병에 대한 치료법의 개발, 보다 근원적으로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면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좋은 정보로 다시 뵙겠으며 이상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였습니다.